좋아요와 구독 좀 해주세요! 안녕! 유튜브 걸프 구독 좀! 너무 가까워! 기졌다 오늘 진작. 맛있겠다. 가보시네. 그러니까 우리 최대한 안 죽는 게 중요해. 맞아. 한 번 죽으면 그냥 졌다고 봐야 돼. 자, 여러분들! 예! 진 팀은 입수입니다. 바다 입수. 어디 받았죠? 후방에다 자기 안 받아든 거. 아무 때나. 아무 때나 가서 하면 되나요? 예, 예, 예. 입수. 예. 5일 안으로 하는 겁니다. 5일 안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길 거니까. 이길 거니까. 이길 거 생각하자. 궁금하지 마. 4대 1인가 보네. 아, 이게 어떻게. 아, 가까이. 아, 너무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끝났다 보니까. 달려오네, 얘네. 아아, 아아...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넷. 하이오 하이오 하루것처럼 덜 걸렸겠지? 월미도에서 다 같이 있다가 지금 월미도에서는 입수가 안 돼서 의랑리로 다시 이동 중이에요 월미도에서 닭꼬치랑 회오리 감자 한 개씩 먹은 다음에 사페형은 이제 소세지 처먹고 소세지 먹자마자 배 아프다고 징징대다가 엔젤리너스 화장실을 갔는데 커피를 혼자 처먹고 있더라고요 우리 밖에서 XXX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커피를 사러 갔는데 와 에스카롱 빨뽀 이X인데 계산하기 싫어서 뒤에 쭉 떨어져서 나이스 아메리카노 이지랄하고 있어요 제가 계산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프앤 아 찬 너무 더러워 지금 1년대 초고운전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근데 뻘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빠지고 있대 여러분 큰 거 옵니다 태키니 뽀키니 대기 대기 야 이 날씨에 태키니 뽀키니 옵니다 몬수도 아니고 바다에서 야 방제 맞고 태키니 뽀키니 오늘 먼저 빨리 씻어 아 오늘 씻지 말 거야 그래야 씻지 말지 머리는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시간 아깝다 살짝 갈면 잡아 깨서 갈아입고 있는데 안에서 갈아입다 이렇게 몸개 간다 몸개 간다 몸개 간다 아 개구리 물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쟤 왜 저래 이미 빠지고 라온에 갔네 이렇게 돌잖아 땡 감사합니다 아니 발이 없는 편이었어 아 너무 추워 생각보다 아까 3시까지는 괜찮았거든 내가 분명히 내가 얘기했거든 내가 월미도는 빠진 데가 없고 너무 깊다고 가야되지 않냐니까 저기 보니 세아랑 사페가 아무데나 빠지면 되지 막 그냥 가자고 해가지고 월미도 갔는데 월미도에 웬걸 그냥 아예 빠질만한 곳이 없었어 야 오와 갔다가 디지는 거 아니야 얼어서 와 진짜 디질 것 같은데 벌써 와 님들 장난 아니에요 지금 바람이 엄청 불어서 야 가자 가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으아아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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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려고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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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돼지다 핑크돼지 핑크빈 떴다 핑크빈 저거 짐 지키기 릴레이야? 어 아 빨리 형 가 맏형 제 1장 안 들고 있어봐 자 첫번째 입수 이재문 따단 가나엿 하하핳 으아 치아 으한 Solar 터진 걸 아이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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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2번 타자! FPS의 살아있는 전설! 에! 를! 가! 아 이거 인정 x3 이거 인정! 이거 인정! 3번! 배그판! 세계대회 우승 한번 한걸로 존나게 우려먹는 남자 빠징징! 갑니다잇! 으아! 시원하다! 누구 먼저 할거야 가위바위보 해 와 개싸! 우리 같이 들어가면 안돼 우리 같이 갈래? 나 아니었어? 좋아요와! 유튜브 걸프 구독점! 누나 슬리퍼 잘 챙겨 이쁘네 느낌이 있다 이거 약간 여기 이제 붉은 놈을 깔아주면서 난 너를 사랑해 네에잉 물 들어온다 빨리 와라 어떡해 누나 여기 담요 가자 이제 너는? 너는? 안돼 가위바위보 간다 어 어 시원하다 너무잉 아 대박 마지막이라 빨리 했습니다 나도 감수 주면 안돼요? 안 되냐? 아 근데 감성 감이 없네 기다렸다가 다같이 입술 인증샷 딱 일자로 서서 해야하는데 이 ㅆ들 춥다고? 바로 들어갔어 이걸 썸네일은 안 찍고 가네 아 추워 겁나 맛있는 거 먹어요 너무 추워 얼굴 떴어 나 지금 진짜 추워요 여러분 그냥 추운 게 아니라 언니가 뭐 추울 것 같아 너무 추워 차는 너도 이리와 쓰리샷으로 가져왔어 여기 담요 안으로 오라는 거 아니야? 아 미안하다 저보다 한 명 걸리면 바로 가는 거야 누나 안에 따뜻해 사장님이 히터랑 다 해놨어 어 일단 들어가 감사합니다 돌아가면서 신사해 아 저 같은 경우에는 형님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형님들 잽싸게 1바 1바라고 1바로 뛰어왔습니다 얘 날라왔어 그냥 여기까지 누나 안 추워? 괜찮아진 거 같기도 하고 안 익은 거 같기도 하고 이 누나 맛이 갔네 내가 누나 닫아 동생 왜 안 믿겨요?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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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다 이거 하나씩 쥐고 있어 따뜻해 댄스 뭐야? 댄스 뭐야? 역시 역시 여자친구 있는 사람은 달라 아 나 딱 그래 이렇게 이래서 결혼하는구나 그냥 못 챙겨도 이런 거 하나에 좀 이제 점수 따는 거야 진짜 아 우리 바다 쪽으로 해가지고 사진 한 번 찍자 이거 짐 놓고 타임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타임? 하나 둘 셋 칼칵 오라트 해달라고? 아 뭐야 이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감사합니다 1인분이에요? 1인분이에요? 이거 1인분 1인분 이게 1인분이야? 새벽에 드라이브를 많이 오거든 저 바다 보고 와서 여기 카드스 하나 먹고 지냈어 박수 낭만 합격 이거 쪘다 나 이거 귀에다 놔 나? 김지야 오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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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